기출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 DB 구축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 테이블에서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이제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입고 수량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면 20이 기본적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기본값에다가 숫자 20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씨앗 입고 테이블에 씨앗 명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필드 크기를 1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크기의 값을 현재 50인데 10으로 수정하시고요.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다면 필수 속성을 현재 아니오 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을 가지고 두 개의 테이블 완성하는 작업을 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우리 필드 크기를 50에서 10으로 줄였기 때문에 더 작게 변경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예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됩니다. 현재 작업한 씨앗 입고 테이블은 저장하셨으면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서 창은 닫아주시고요. 다음 세 번째 회원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회원 테이블 안에서 제가 크기를 너무 작게 줄였나요? 네. 회원 테이블 안에서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전화번호 필드 선택하신 다음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 선택하신 다음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시면 현재 아니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복된 값이 입력될 수 없다 라고 하시면 예 중복 불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다음 네 번째 이메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골뱅이 문자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선택하신 다음 골뱅이 문자가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서요. 그 다음 별표 앞에와 뒤에 다른 글자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요. 별, 골뱅이, 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 테이블에서도 테이블 완성하는 두 문항 작성이 되셨다면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을 넣으셨기 때문에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씨앗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그 다음 씨앗 테이블에서는 씨앗 코드 필드는 A000과 같은 형태로 영문 대문자 한 개와 숫자 네 개가 반드시 필수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대문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등호 크다 입력하셔야겠죠. 영문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문자 입력은 영어와 한글만 입력될 수 있도록 L자 입력하시고요.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을 입력하셔서요. 0 네 개 입력하시면 되죠. 크다 L 그 다음에 숫자 0을 네 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작성해 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은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라고 한다면 위쪽 탭에 외부 데이터 선택하시면 되고 가져올 데이터는 b2b 납품점 엑셀 파일이네요. 그렇다면 가져오기 및 연결해서 엑셀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보기 누르셔서요. C 드라이브 안에 여러분이 설치해 놓으셨던 커말 1급의 데이터베이스에 가셔서 기출문제 폴더에 가시면 문제에서 제시한 b2b 납품 엑셀 파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열기를 클릭하시고요. 다음은 b2b 납품 엑셀 파일의 내용을 가져와서 b2b 납품 테이블을 생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현재 데이터베이스의 새 테이블로 원본 데이터 가져오기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따로 이름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워크시트 표시를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현재 가져올 데이터에 첫 번째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그 다음 마법사에서 필드 옵션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다음 누르시는데 기본키는 문제 제시가 되어 있네요. 기본키 없음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음 선택하시고 다음 누르시고요. 가져오실 테이블의 이름을 b2b 납품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b2 숫자 2에요. 그 다음에 b 납품이라고 입력합니다. b2b 납품 입력하시고 마침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닫기 눌러주시면 엑셀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액세스의 테이블로 생성하실 수가 있죠. 다음 세 번째입니다. 관계 설정인데요. 데이터베이스 도구에 가셔서 관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있는 관계 설정은 수정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현재 문제에서는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와 회원 테이블 그러면 씨앗 입구와 씨앗 필드가 아닌 씨앗 코드와 아닌 다른 테이블이 좀 필요합니다. 테이블 표시 클릭하셔서요. 문제에서 주문 테이블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 테이블도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씨앗 테이블 씨앗 테이블은 들어있네요. 두 개만 추가하시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크기 조절 하셔도 되고요. 적당한 크기 조절 그 다음 위치 정도는 바꿀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작성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는요.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 필드를 그러면 회원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주문 테이블의 고객 아이디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그럼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 변경되면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그 다음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체크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다음 두 번째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는요.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아 테이블의 시아 코드를 선택하셔서 주문 테이블의 시아 코드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마찬가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와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선택하시고 모두 삭제에 대한 선택은 해제된 상태에서 만들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설정을 다 하셨다면 저장하시고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죠. 첫 번째 문제 1번 DB 구축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인데요. 시아 입구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그림과 같이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어떤 형식일까 여러 레코드가 같이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연속 폼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 시아 입력 현황 폼을 선택하신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 기본 보기가 현재 단일 폼인데 여러 레코드를 같이 볼 수 있도록 연속 폼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 본문 영역에서 언바운드 되어 있는 게 두 개가 있네요. 첫 번째 선택했더니 TXT 시압 명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시압 명 필드를 바운드시키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TXT 시압 명을 선택하시고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요. 시압 명을 선택합니다. 다시 TXT 판매 단가를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 오셔서 판매 단가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 대해서 본문 선택하시고요. 탭의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본문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탭 순서 클릭하신 다음 첫 번째는 TXT 판매 단가가 첫 번째로 올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맨 위쪽에 배치하시고요. 두 번째 입고 단가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갖다 놓으시고요. 입고 수량을 선택하시고 세 번째 갖다 놓습니다. 다음 시압 명을 선택하셔서 네 번째, 시압 코드를 선택하셔서 다섯 번째, 입고 일자를 선택하셔서 여섯 번째, 상품 입고 번호입니다. 순서대로 배치될 수 있도록 선택하셔서 드래그 하시면 되죠. 다 설정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의 구분선, 폼을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신 다음 속성 시트에 오셔서 형식 부분이겠죠. 구분선이니까 형식 탭에 오셔서요. 폼의 구분선은 표시되지 않도록, 예라고 되어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 하시면 되겠고요.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 바닥을 영역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걸 선택했더니 TXT 총 입고 수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입고 수량의 합계가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을 선택하신 다음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썸을 입력하시죠. 가로 열고 입고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필드 이름 입력하시고 썸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폼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작성한 내용 폼보기 클릭하셔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물론 아직 아래쪽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지 않아서 제시된 그림과 살짝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인데요. 마찬가지로 씨앗 입고 현황 폼을 가지고 조건부 서식 작성합니다.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다음은 본문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데요.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에 본문 영역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합니다. 그렇다면 본문 영역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왼쪽에 있는 세로 눈금선에서 마우스 클릭하셔서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폼 디자인 도구의 서식 탭을 클릭하셔서 컨트롤 서식의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로운 규칙을 만드실 건데요. 우리는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의 규칙은 식으로 작성하시오 되어 있어요. 선택하시고요. 다음은 입고 수량이 50 이상인 경우 조건이요. 입고 수량이 입고 수량이 50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다 50이라고 입력하시죠. 50 이상인 경우에 문제에서 글꼴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고요. 밑줄을 넣으라고 했습니다. 굵게와 밑줄 서식을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신 다음에 폼 디자인에 폼 도구 디자인에 폼 보기 클릭하시면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3번도 마찬가지로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입고 현황 폼에 폼 바닷글에다가요. 단추 하나를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도록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로 컨트롤 마법사를 이용하면 사실 단추를 이용해서 폼 닫기 하실 수 있는데요. 현재 문제에서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폼을 닫으라고 했어요. 그럼 매크로부터 만들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도록 닫기 매크로를 생성하여 지정하시오. 현재 폼을 닫겠습니다. 닫는다 라고 하시면 클로즈고요. 그 다음에 폼을 닫는 거기 때문에 클로즈 윈도우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개체 유형에서 어떤 걸 닫으실 거냐면 폼을 닫겠습니다. 라고 개체는, 개체 유형은 폼을 선택하시고요. 개체 이름에 오셔서 어떤 폼을 닫냐면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폼이라고 했잖아요. 현재 작업하고 있는 폼은 씨앗 입고 현황 폼입니다. 씨앗 입고 현황 폼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저장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만드신 매크로를 저장하기 위해서 저장 클릭하신 다음 매크로 이름을 닫기 매크로로 생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이름을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매크로 창은 닫아 주시고요. 이제는 아래쪽에 폼 바닥글 영역에다가 단추 하나를 생성하는 작업이 필요하신데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단추가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우리 아까 총 입고 수량 텍스 상자 옆에다가 드래그 하셔서 마법사가 보이시면 그냥 취소 누르시면 되고요. 클릭했을 때 이번 이벤트에 오셔서 조금 전에 만들어놨던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닫기 매크로를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 모드 탭에 가셔서 현재 만든 명령 단추의 이름을 cmd 닫기라고 입력하시고 캡션에다가는 닫기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그림된 내용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저장 한번 하시고 현재 씨앗 입고 현황 폼은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씨앗 코드별 주무 현황 보고서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씨앗 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씨앗 코드 머리끌 영역에서 머리글 내용이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되도록 그러면 씨앗 코드 머리끌을 선택하신 다음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나 확인하시고요.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표시된다 라고 하시면 우리 형식 탭을 이용하셔도 되고 현재 모드 탭에서도 바로 보이네요. 반복 실행 구역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지만 예로 바꿔 주시고요. 다음 표시되도록 설정하고요.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씨앗 코드가 변경되면 매 구역 전의 페이지도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페이지 바꿈을 선택하시는데 페이지 바꿈을 문제의 구역 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구역 전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동일한 씨앗 코드 내에서는 현재 아래쪽에 그룹 정렬 및 요약에 씨앗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네요. 동일한 씨앗 코드에서는 주문일자 필드를 가지고 정렬 추가, 주문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정렬을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렬 추가, 세 번째 본문 영역에서요. 본문 영역에서 씨앗 코드 필드의 값이 선택하시면 TXT 씨앗 코드라고 표시가 되네요. 필드의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도록 형식 탭에 가셔서요. 중복된 내용이 있다면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아니오를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씨앗 코드 필드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한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라고 중복 내용 숨기기를 2로 바꾸시고 그 다음 본문 영역에 배경 색깔을 교차 행으로 변경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문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본문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그 다음 배경 색깔에 오셔서 배경 색깔의 교차 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차 행으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씨앗 코드 바닷글 영역에 바닷글 영역, 씨앗 코드 바닷글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거 선택하니까 txt 주문 횟수라고 되어 있네요. txt 주문 횟수를 선택하신 다음 씨앗 코드별 전체 레코드 수가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전체 레코드 수라고 하면 개수를 구하는 거죠. 는 하시고요. 카운트란 함수를 사용하셔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는데 그 뒤에다가 n% 연산자를 이용해서 횟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문항의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작성한 내용을 우리 인쇄 미리 보기 클릭하셔서 작성한 내용과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작성한 내용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2번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씨앗 정보 찾기 폼에서 씨앗 정보 찾기 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폼에 보고서라고 선택하시면 CMD 보고서라고 표시가 되네요. 단추를 클릭하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로 표시한 후에 씨앗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어요. 매크로를 생성을 하는데 이름이 보고서 출력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벤트에서 만들지 않고요. 우리 만들기 탭에 가셔서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제 매크로를 만드실 건데요. 단추를 클릭하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를 먼저 표시합니다. 그래서 함수에서요. 메시지 상자를 먼저 표시하겠다라고 하시면 메시지 박스를 먼저 선택하시고 메시지에다가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는 하시고요. 함수를 이용하신다면 나오란 함수를 이용하셔서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신 다음 그 다음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다음 연결해서 엔퍼센트 연산자 입력하시고 한 칸 띄어서 보고서를 인쇄합니다라는 문구죠. 인쇄합니다라고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의 현재 날짜와 시간을 그림과 같이 메시지 상자로 표시한 후에 두 번째 문제에서요.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보고서입니다. 그렇다면 새 함수 추가해 오셔서요. 이제는 보고서니까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신 다음 보고서이고요. 보고서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시야 코드별 주문 현황 보고서입니다. 보기 형식을요.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 형태로 여는 보고서 출력 매크로를 생성하라고 했어요. 그럼 현재 작업한 내용에 대해서 매크로를 저장해서 연결하기 위해서 저장을 클릭하는데 매크로의 이름은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합니다. 보고서 출력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 명령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요. 클릭했을 때 조금 전에 만드셨던 매크로 보고서 출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벤트에 연결해 주시면 두 번째 문제 작성 되셨고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닫기 또는 실행 한번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4번 처리 기능 구현의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쿼리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쿼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클릭하시고요. 쿼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제시된 문제에서는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씨앗 입고를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씨앗 입고 테이블을 선택하신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추가하시는데요. 첫 번째 입고 일자 두 번째 씨앗 명 세 번째 입고 수량 그 다음 네 번째 입고 단가 그 다음 판매 단가 가져오시면 되고요. 부가세는 따로 이렇게 필드에서 가져올 수 없는데 문제 봤더니 부가세 필드는 조건이 있네요. 그럼 부가세 필드를 먼저 작성을 할까요? 크기를 살짝 크게 조절하고요. 부가세라는 필드는 입고 단가가 3만원 이하이면 조건이 있네요. 그럼 IIF 입력하셔야 될 것 같고요. IIF 함수 다음에는 가로가 열려야 되죠. 그 다음 필드 이름에 입고 단가에 가서 값을 가져왔는데 그 값이 3만 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작거나 같다 3만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 이하라면 신표 조건 작성이 끝났으니까 신표 판매 단가 필드에 가서 값을 가져다가 10%를 곱하래요. 곱하기 10%는 0.1입니다. 0.1 그 다음 신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했을 때는 10% 그 외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았을 때는 판매 단가에서 값을 가져다가 곱하기 20% 하니까 0.1을 하시면 되고요. IIF 함수에 대해서 가로가 열려 있으니까 가로를 닫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부가세 필드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입고 일자 필드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입고 일자를 선택하고 정렬해서 내림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씨앗 입고 테이블을 이용하여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 씨앗명을 조건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네요. 그럼 씨앗명에다가 씨앗명을 전체를 입력받는 게 아니라 일부를 입력받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하죠. 라이크 입력하시고 별표 앞에 어떤 글자가 와도 되고요. n% 연산자 이용하셔서 매개변수에 표시할 내용을 문구를 입력합니다.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입력하시오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뒤에 어떤 글자가 와도 돼요. n% 연산자 이용해서 별표 입력하시면 만능문자 어떤 글자들을 대신해서 올 수 있어요. 라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도 작성하셨어요.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매개변수로 입력받아서 해당 제품의 입고 정보를 조회하는 쿼리 작성이 되셨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작성해 보시고 또 수정할 문제가 있다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쿼리 도구에 데이터 시트 보기 한번 클릭하시고요. 검색할 씨앗명의 일부를 현재 문제에서는 국자가 입력되어 있네요. 그럼 국이라고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전체 레코드가 두 개가 맞고요. 데이터 맞게 되어 있는데 이제 입고 단가, 판매 단가, 부가세에 대해서만 형식에서 통화로 좀 바꿔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속성 시트가 표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수량은 아니고 입고 단가부터 형식을 통화로 바꾸겠습니다. 통화 선택하시고 판매 단가도 형식을 통화로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부가세도 통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형식을 통화로 바꿔주시고요. 통화 네 되셨죠?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이제 다 되셨다면 현재 작업한 내용 저장하시고요. 커리 이름을 시앗 입고 조회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도 커리를 작성하시는 문제니까요. 만들기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데이터는 시앗 입고 테이블과 그 다음에 시앗 테이블과 세 번째 주문 테이블을 가져오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세 개의 테이블을 가져오셨고요. 테이블을 가져오신 다음에는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필요한 필드를 넣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시앗 명이 필요하네요. 두 번째 책은 입고일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책은 입고일자는 입고일자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입고일자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고일자를 더블클릭해서 넣으시고 요약에 가셔서 최대값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책은 입고일자라고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책은 입고일자라고 수정해 주시면 두 번째에 대한 작업은 하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총입고량은 입고수량을 가지고 입고수량을 가지고 합계를 구하라겠어요. 합계를 구하겠다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총입고수량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총입고수량 입고수량의 입고량이네요. 입고량 숫자만 빼면 되겠네요. 총입고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총주문량은 주문테이블에 수량필드를 가져오겠네요. 주문테이블에 수량필드를 가져오는데 합계를 구할 거니까 묶는 방법에서 합계 선택하시고 텍스트는 총주문량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총주문량이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과 같이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시트보기 가보시면 시암명, 책은 입고일자, 그 다음에 총입고량, 총주문량 표시가 되어 있고 전체 레코드가 12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지 맞게 되어 있고요. 더 수정하실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커리 이름을 재고현황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재고현황 입력하시고 확인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커리까지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주문현황폼을 선택하시고요. 주문현황폼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TXT 수량 본문에 가시면 TXT 수량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되면 이벤트에 가셔서 포커스가 이동되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갓 포커스를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다음 TXT 수량에 컨트롤에 포커스가 이동하면 그림과 같은 메시지 상자를 출력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네요. 만약에 TXT 수량의 값이요. 문제에서 10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메시지 상자를 표시하시는데요. 메시지 상자에 인기 품종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인기 품종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신표 그 다음 따로 기본값이니까 신표 하시면 될 것 같고 타이틀은 인기도 분석이라고 입력합니다. 인기도 분석 메시지 박스 작성하셨고요. 타이틀은 메시지 상자 위쪽에 조그만 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else if를 통해서 다시 한번 현재 10 이상에 대한 처리가 끝났으니까 10 미만이니까 6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건데요. 좀 동일한 부분이니까 이만큼 컨트롤 C 눌러서 컨트롤 V 누르고 앞에다가 else 라고만 추가할게요. 여러분 뭐 직접 쓰셔도 되고 좀 중복된 내용은 복사해 쓰셔도 되죠. 6보다 크거나 같다면 보통 품종이라고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에 대해서는 else 라고 입력하시고요. else 마찬가지로 메시지 상자만 좀 복사해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인기 품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인기 품종이라고 입력하시고 if 구문을 and if로 구문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txt 수량이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메시지 상자 그 다음에 10 미만 6 이상일 때 그 다음 나머지에 대해서 문제에 표시되어 있는 메시지 상자의 문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저장 한번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실행해 보시면 되세요. 클릭했을 때 갓 포커스가 됐을 때 메시지 상자 표시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커리인데요. 크로스 탭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 탭 커리인데 작성하는 테이블이 3개네요. 그러면 마법사보다는 직접 만들어 볼까요? 만들기 탭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하시고 필요하신 테이블은 시야 테이블과 주문 테이블과 회원 테이블을 가져오십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보셔서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거는 시암명입니다. 시암명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위쪽에 미국, 중국, 한국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원산지죠. 원산지를 선택하셔서 더블클릭 그 다음에 행과 열에 교차하는 부분에서는 주문 횟수인데요. 주문 횟수는 주문 아이디를 가지고 주문 아이디를 가지고 횟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지금 만드시는 커리는 크로스텝 커리니까 커리 도구의 디자인에 크로스텝을 클릭하시고 시암명은 행머리 끌을 이용해서 표시할 거고 그 다음 원산지는 열머리 끌을 이용해서 표시하실 거고 시암명과 미국 사이에 사실 주문 횟수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주문 아이디를 한 번 더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 다음 값을 개수로 표시하시면 되는데 값은 개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문 횟수라고 또 표시해 주시기 위해서 주문 아이디 한 번 더 가져오신 거를 주문 횟수라고 표시할 문구 입력하시고 개수인데 이 부분은 개수를 행머리 끌을 이용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 한 번 작성하시고 또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하시고 시암명, 주문 횟수, 미국, 중국, 한국 되어 있고요. 전체 레코드가 12개. 맞습니다. 뭐 따로 수정하실 필요 없으시다면 저장 클릭하셔서요. 커리 이름을 주문 횟수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 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